네,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 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에는 어떤 ETF 상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사실 큰 폭의 변화는 별로 없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이 좀 한 2.4% 정도 오르다 보니까 매수매도 쪽을 보시면 코스닥 쪽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향하는 것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러네요. 인버스 쪽에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빠지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개인 매수가 한 440억 정도 있었고 유가증권 시장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레버리지 쪽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의 2배에 투자하는 상품에 가장 많이 개인들의 매수가 늘렸고요. 나머지는 채권 쪽 상품들이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이거의 초단기 쪽에 투자하는 시리금리 투자 쪽에 한 117억 정도 들어왔고요. 만기가 2024년 10월인 회사체에 투자하는 타이거 상품에 한 77억 정도 들어와서 주식 쪽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이 좀 약간 엇갈렸고 채권 쪽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단위로 매도했던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시장 하락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반대 쪽에 사실은 수익이 났던 것은 정리하는 형태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투자하는 코덱스 상품에 한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테마 관련 상품들인데 특징을 보시면 2, 3위가 2차전지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요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YTD로 보니까 연초 이후로 두 달 좀 안 됐는데 대략 한 26%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사실 전년도에는 수익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실은 정리하는 매도도 있었고요. 연초 이후에 샀으면 사실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도가 좀 큰 폭으로 나왔고 타이거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수익이 좀 악화됐었는데 연초 이후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20% 초반 정도 되는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는 상품들이 매도 쪽에 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익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주간 수익률 상위 ETF를 살펴보시면 타이거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이 9.7%의 수익률로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상품들이 다 올라와 있었는데 타이거 코스닥 150 이외의 상품들은 좀 뺐거든요. 다 똑같으니까. 그 이후에 좀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보시면 WTI 원유 선물 해치된 상품이 7.6%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에서는 IT 섹터가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200 IT 중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6.3%의 타이거 상품이 3등을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올라왔던 2차 전지라든지 퓨처 모빌리티라든지 반도체 관련 테마 상품들이 상위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하위 상품들을 살펴보면요. 베트남 지수의 성과가 좀 악화가 됐었는데요. 베트남 지수인 VN30 관련 상품들 중에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상품이 마이너스 7.4%의 성과를 보였고요. 원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의 포지션을 잡은 원유 선물 인버스가 마이너스 7.3%. 그다음에 차이나 관련된 상품 중에서 테크 종목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상품이 마이너스 5.2%로 성과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앞서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ETF를 보니까 채권형 ETF도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요즘 상장되는 것들이 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상장되는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보시면요. 운용사가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연초 이후에 상장된 상품이 11개였는데요. 그중에 6개가 채권형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상품이 사실은 이렇게 연초 이후에 많이 상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작년부터 채권 쪽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운용사들도 채권 상품의 상장을 좀 많이 늘렸고요. 이 6개 중에서 4개가 장기 상품입니다. 30년 국고채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또 박스권을 좀 그리다 보니까 채권 상품들 중에서 변동성이 크면서 금리가 하락했을 때 투자 수익을 높게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품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해서 좀 상품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맨 위에부터 상품이 5개가 있는데 4개는 국고채 30년에 투자하는 유사한 상품입니다.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그나마 조금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금리가 단기간에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수요? 네, 보수가 싼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럼요. 네, 보수가 기간이 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보수를 좀 체크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좀 저렴한 상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장기 상품에 투자한다는 거는 향후에 금리가 빠졌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상품을 찾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두레이션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예요? 네, 두레이션이라는 거는 채권의 금리가 빠졌을 때, 시장 금리가 30년 금리겠죠.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느냐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0년 금리가 예를 들어서 1% 하락했다고 하면 1% 하락한 거에다가 두레이션을 곱한 게 내 수익이다. 뭐 단순화된 가정이긴 한데요. 그러면 30년 금리가 1% 빠지면 두레이션이 24.5인 KB스타 키스 국고체 30년 같은 경우에는 24.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레이션이 높은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렇죠. 민감도가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상품들이 쭉 있는데요. KB스타 키스 국고체 30년 같은 경우에는 30년 중에서는 두레이션이 한 24.5로 좀 높은 편이고요. 이거는 국고체 30년 채권을 세 종목을 산 이후에 RP 매도를 통해서 약간 1.3배의 레버리지를 거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상품 세 가지 중에서는 코덱스 국고체 30년이라는 상품은 30년 국고체 중에서 20년의 잔존 만기가 남은 상품 9개, 채권 9개에 투자를 하고요. 좀 특이한 거는 뒤에 액티브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개의 채권을 투자한 이후에 두레이션을 원래 30년 국고체는 대략 한 18 정도 되는데요. 그 두레이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18.1 대비해서 한 70%까지 두레이션을 좀 줄였다가 상황이 좋을 것 같으면 150%까지 두레이션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운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상품이 아리랑 국고체 30년이 있는데 여기는 종목이 그냥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30년 국고체 중에서 최근에 발행된 채권 세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행된 종목의 한 80% 정도 투자하고요. 그 차, 그 널물, 그 차 발행된 거에 한 10%, 10% 해서 세 종목에 투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게 만기가 가장 길 테니까요. 가능하면 두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운용사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요. 좀 특이한 거는 타이거 국고체 30년 스트립이라는 건데 국고체 30년의 채권으로부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채권의 원금을 30년 뒤에 받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6개월마다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트립이라는 거는 이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겁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자를 제외한 국고체 30년 원금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두레이션을 체크하면서 투자하면 되고요. 그거 이거저거 떠나서 저는 무조건 제 변동성이 큰 걸 투자하겠다. 그러면 30년 레버리지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겠네요. 30년 채권이 한 18 정도 되는데 곱하기 2니까 굉장히 깁니다. 38.5년 정도니까 입맛에 맞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투자 목적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고체 상품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도 또 이게 ETF니까 팔고 싶을 때 팔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국고체 ETF는 사실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요. 그래서 팔 때는 사실 LP들 호가들도 잘 붙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하고 유사한 변동성이거든요. 자본 차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에 금리가 또 뜨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큰 폭으로 빠지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레벨을 지키면서 장기간에 서서히 빠질 거로 예상을 한다면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금리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반등 기회를 좀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거나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KB자산운영의 금정섭 ETF마케팅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